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고기장수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물때는 한물이네요. 오늘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텅텅 비었어요. 생산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자방세척이 있고요. 생산이 지금 민허만 있는데 민허가 630마리 그리고 통치가 40마리 있습니다. 총 세척에 670마리 있겠네요. 그래도 오늘 민허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물량이 적습니다. 그것도 적은 것도 지금 다 민허만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경매를 보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태풍이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아요. 태풍 다 지나가고 바람도 좀 잠재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배가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갈 것 같은데 아마 이번주는 또 한 2-3일은 더 배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생산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좀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네요. 지금 뭐 갈치나 조기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조금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조만간 또 좋은 생산 나오는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장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